아 야무지게 타네 어? 아 밥을 마른다고? 안 맵겠어 진아야? 맵 하나도 안 매워? 아빠 나는 가까이 먹어 서줘? 가까이 주라고 아 가까이 주라고? 알았어 하나도 매콤한 맛이 하나도 안 매워지는데 아 그래? 초장 찍어 먹어 분명 맛있게 먹어 볼게요 맛있게 먹어 볼게요 작은 건 먹어도 괜찮아요? 응 뭐 일반 사람이라도 아 진짜 아 왜 특별한 건가? 왜 먹는 거야? 그냥 무슨 약이에요? 아무것도 없네 내가 저 심장 친구들 음 음 내가 아 아 네 아 아 아 술 한 기 술 한 기 먹고 왔는데 이게 뭐 뭐 뭐 뭐 뭐 뭐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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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아 수많은 지금 그럼 저희 집에는 네 순수지 마 그냥 따로 치우고 소각장 따로 치우고 그거 따로 치우고 그게 또 애매하고 지금 부모닭함 아~~ 거기다 혈압탕이랑 휴대폰이랑 같이 열심히 그래 어 근데 진화uro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빠 왜 지금 무도주냐고 이렇게 먹어야지 오빠 어디야? 근데 또 오빠 와야지 먹을까? 저희도 어디 있어? 수하도 이거 꼬아꼬데 수하도 이거 튀겨꼬아 꼬아꼬데 그래 뭐? 근데 오빠가 제일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순라가 순댓국 좋아해요? 응 좋아요 신나는 거 애들이 거기 안 오니까요 일단 애들이 먹으러 가니까 좋아해요 애들은 많이 좋아해요 여기 들어가자 저기요 빨간 양념 위에 있던 빨간 양념 있잖아요 다데기 그것 좀 둬주세요 이거 한번 찍어 먹어야겠어요 뭐 저거 그니까 다시 한번 한 번 저거 제대로 안 먹어요? 여름 좀 물어봐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와우 저 통과해 저는 항상 밤에 일기앱으로 먹어도 돼 다음 날 아니 더 안 넣어 더 안 넣는다니까 지금부터 빨갛구만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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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는 피곤집에서 진안하고 간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내가 좀 더 모르겠네 아빠 근데 진안은 아빠보다 더 빨간데 이제는 좀 맵네 아빠보다 더 빨간데 아빠보다 더 빨간데 아빠보다 더 빨간데 다진 약간의 아 아 아 그냥 너무 아 아 아 아 다행히 담배같이 수는 너무 많으면 다음날 수당이 되니까 3.15분 2.15분 3.1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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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 1.15분 3.15분 2.15분 3.15분 4.15분 지금도 김치찜에서 수영할 수 있지 않아? 물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 아 원래 수영은 할 수 있는데 물이 너무 많았는데 아 많이 먹었어 물이 많이 없으면 될 수 있어? 여기도 집중하는 똥은 많이 있어요 손이 바쁘지? 손이 바쁘지? 어떻게 바쁘지? 물이 시험 모금마다 한 대에 숙고 불닭볶음 물수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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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 지난 영화가에 치는 거 아니야? 진로 오세요 어? 500 아 그래서 오늘 영화를 안 하는 거구나? 저기 남돈이 없는데 거기서 그 근처에서 한 번 내리고 몰라요 거기서 한 번 내리고 다 터미나가 모르겠는데 그거부터? 남돈이 146이네 형 뭐지 먹을건데 거기서 100만 가면 여러분들 근데 이에서 뭐 가만히 있다가 남돈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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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육.. 육 반전 형님 아마 우리 터널 7일에 니들고 한쪽 세기 한 번 있어 한 번 안 찍어 한 번 안 찍어 한 번 안 찍어 한 번 안 찍어 여보세요? 그러면 일단 내가 엄마니까 우리 터널 7일에 담아둘게 한 잔이나 솔직히 이거 왜 그러지 전화하면 바로야 네 네 육이 엄청 많이 먹는다 누나가 말아주니까 응 응 맛있어 아 간편해서 지금 자기 좋아하는 소재국방 오빠 벌써 다 먹었어? 엄마 엄마 막 왜 아버님께는 장단 찐지 네 고기는 삼성 아버님께서 장단 찐지 그래서 20대에 따로 3대에 4대에 따로 아버님 이렇게 해야지 하버리 못 하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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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나는 질문이 좋은데 저는 다섯 개의 오븐이네 영화를 보면 나한테 말할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해봐 같이 말할 수 없다고 내가 아는 것 같고 나한테 말할 수 없다고 나한테 말할 수 없다고 내가 말할 수 없는데 자, 말하지 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자면 주꾸미 주꾸미 옥수수 주꾸미 주꾸미 소세지 난이만큼 물을 때까지 무시거야 오늘 물 2개 다 빠졌다 너 아까 배부 떴다고 했잖아 이거 다 먹으면 누나가 먹을 것 2개уп vocês 나 웃겼다 상уй 동행해 고구마 마포는 배고파 먹고 맛있는거 2개 사자 고구마 마포는 안돼 고춧가루 매워 죽을 것 같구나 나는 죽을 것 같구나 아 그거 다 먹었구나 왜냐하면 카게야 시고다가 길을 원자고 이렇게 꽃에 들어가면 이리에 뺐다는 거 봐 이리에 뺐다는 거 봐 이리에 뺐고 옷이 다 몰입하더라고 한 개씩 해요 이리에 뺐고 이리에 뺐고 이 여섯SON 이리에 뺐고 이 여섯fon 에세스 부터 오 이리에 뺐고 그냥 책 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